여자가 정말로 번식을 아주 잘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전혀 또는 거의 쓰지 않고 자식을 마구 낳아 댈 겁니다. 현대복지사회에서는 이것이 여자가 번식 경쟁에서 우승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 뻑가는 진화심리학서를 열심히 풉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삑사리를 냅니다. 뻑가는 수천수만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 인간심리의 진화를 다룰 때는 사냥채집사회에 우선 주목합니다. 수천수만년의 진화역사보다는 수십만년 또는 수백만년의 진화역사에 우선 주목하는 겁니다.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합니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의 1만년은 25년을 한 세대로 볼 때 4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단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싸움 잘해서 10대나 20대 때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아서 사회적 지위는 변변치 않은 남자를 알파 논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섹스시장과 연애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알파 논팽이가 결혼시장에 들어서면 인기가 폭락합니다. 알파 논팽이의 대척점에는 찐따 범생이가 있습니다.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싸움 못해서 인기가 없던 남자가 인기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법관은 결혼시장에서 범생이가 알파 논팽이에 비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번식을 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범생이에게 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와는 달리 결혼을 할 때는 여자가 번식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파 논팽이보다는 범생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여자의 번식에 남편의 재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 A는 재력 좋은 남자와 결혼한 후에 아이 2명을 낳아서 비싼 학원에 보낸다고 합시다. 여자 B는 재력이 하위권인 남자와 결혼한 후에 아이 5명을 낳아서 학원을 전혀 못 보낸다고 합시다. 누구의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될까요? B의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자 C는 콘돔도 피임약도 전혀 안 쓰고 아무 남자하고나 섹스를 한다고 합시다. C는 아이 10명을 낳아서 낳는 족족 고아원에 버립니다. A의 자식들이 B나 C의 자식들보다 대체로 지위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현대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유전적 자식을 덜 남기기도 합니다. 번식 경쟁에서는 3명 중에 C가 1등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어도 심지어 어머니가 없어도 갓난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키워줍니다. 고아원에서 자란다 해도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유전자를 품고 있는 아기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주 좋은 번식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복지사회는 원시 사냥채집사회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원시 사냥채집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번식 성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던 이유는 자식을 누군가 대신 키워주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갓난아기는 사실상 100% 사망했을 겁니다.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아이의 생존률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이 북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지지만 원시사회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법가의 문제점은 심리기재들이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 사냥채집사회의 환경과 그 심리기재들이 작동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을 마구 짬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리기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심리기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입력값들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가는 이것도 모르면서 진화심리학 썰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알파 논팽이보다 범생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더 잘 번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과 자식들이 유복하게 살기를,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정말로 번식을 아주 잘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전혀 또는 거의 쓰지 않고 자식을 마구 낳아 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자식을 마구 낳으면 자식의 행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복지사회에서는 이것이 여자가 번식 경쟁에서 우승하는 길입니다. 콘돔과 피임약이 엄청나게 팔리는 현상이 잘 보여주듯이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번식 최적화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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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동물은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일단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이후에는 그 심리기재의 작동이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환경과 그 심리기재가 작동하는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번식의 매우 해로운 방향으로 그 심리기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고도비만이 되기 쉬운 이유이며 현대사회 남자들이 포로노를 보면서 시간과 정액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이유이며 현대인들이 콘돔과 피임약을 엄청나게 이용하는 이유이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아예 결혼 또는 출산을 안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남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은 더 잘 번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에게 지위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진화한 이유는 과거 사냥채집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즉 번식 성공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의 지위와 번식 성공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가 죽어라 공부해서 높은 지위를 얻은 후에 예쁘고 머리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최적 번식 전략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중학교 때부터 철없는 여자 만나서 무작정 애를 낳는 것이 콘돔이나 핌약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여자들만 골라서 최대한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 최적 번식 전략에 가깝습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IQ가 높다면 전세계 정자 은행들에 예금을 겁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겁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IQ가 높은 지위를 얻은 후에